진이 쌓은 보자기에 집적한 죽 끓여서 갖다주게요. 계란후라이도 있고 반찬은 남은 것밖에 없어서 좀 미안한데 포도주스에 얼음까지 넣어서 보틀까지 해서 줬다 줘서 섞이면 안 되는데 약도 팜필이 하나 있어 가자 오늘 큰오빠도 밥 내가 죽게 해주고 엄마도 죽 끓여주고 작은오빠도 죽 끓여주고 죽 파티는 그냥 왜 못 풀까봐 따로 아이고 힘들어 간장이 좀 없어서 아쉬워 조금밖에 안 넣었어 합시다 고고 추워 남친한테 가는 게 험난하기도 하구나 남친한테 죽 전해주고 집 가는 게 살이 아파요 달껍네 초승달 나도 아파서 집가서 더 잘라고 원래 얼굴 보고 갈까 하다가 안 되겠어 피곤해 근데 되게 예쁘다 풍경 사진 찍고 싶어서 찍어야지 너무 이쁜데 이런 풍경 사진 특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찍었는데 이쁘게 나왔네 나중에 커뮤니티 한번 올려볼까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틀이 반짝반짝 너무 이뻐 아 콧물나 차 반옥판 보이면 안 돼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지만 이제 돈을 쓸 게 아니라 벌어야 돼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쵸? 힘들어 추워 잠깐 나도 밥이나 먹어야지 나 밥 못 먹지 라면이나 끓여먹어야겠다 떡 나면 떡 넣고 여기다 호흡도 좀 넣고 그럼 됐든? 아니 죽 필요 없어 죽은 나약한 사람이나 먹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엄마나 해줘야지 나름 흔히 하늘에서 쓸데없지만 이런 걸로 감동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근데 콜라로이드 사고 싶어 쓸데없이 근데 나 집에 기계 있잖아 카메라 저기는 살 필요 없어 사실 일회용 필터 있고 콜라로이드도 있는데 제가 안 쓰는 거지 내가 쳐먹어 두고 어떠던지도 모르겠어 니꿈카메라도 카메라야 그게 없어 집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컴퓨터도 먹통이고 아무튼 이제 간다 추워 추워 나랑 남자친구랑 오빠들이랑 죽같은 거 막 끓여주고 나서 먹는 저녁 라면에 떡이 없어 아쉽다 짠 라면 먹고 싶었는데 음료 남은 거 남자친구가 해준 맛있는 반찬들 다 식어서 나중에 냄비에 데워먹으면 데워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잡채 특히 엄청 맛있어 좀 짠데 짭짠하거든요 근데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계란지들한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좀 개식 같죠? 근데 맛있어 짠 제가 케첩이 없으면 계란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 그쵸 계란지 안에 사이에 이렇게 숨어있는 버섯과 각 좀 잡채 너무 맛있게 잘 먹게 정말 웃음이 나네 아빠 생리통때문에 먹었다고 이거 먹고 남자친구가 사준 생리통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리통때문에 그리고 이거 비비빔해서 같이 먹으면 좀 센거였나? 이브프로펜 파마보험이니까 세진 않겠지? 이게 일반의 먹상용 물에 잘되는 먹상 이거부터 먹으면서 기다리자 좀 끓여야되지 우리 코나무는 먹기 전에 시원한 것부터 먹자 맛있다 식구들은 몸에 좋은 거 먹는데 몸에 안 좋은 라면 먹을까 뭔가 슬픈데? 괜찮아요 코나무 먹고 남은 거 먹고 밥도 좀 먹었어요 배고파는데 일단 잘 익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코롬이 그 와중에 귀여워 코나 코나 코나